안녕하세요. 하이킹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할머니 오늘 혼자 서 있으시네. 저기 보고 하라는 뜻 아닙니까? 맞아요. 잘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전문가시네 이제. 바나나댄스라는 걸 따라해보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나나춤. 할머니 연매랑 비슷한 할머니 분이 춤추시는 걸 보고 따라하시면 돼요. 할머니 춤 자신 있으세요? 옛날에 좋아했지. 지금도 좋아하시던데 우리 촬영만 하고 맨날 춤추시는. 할머니 그러면 한번 영상으로 따라해볼까요? 네. 이제 오징어 해볼까요? 오징어 해 retr Court. form, form the corn førr shut shut 껍s 썸lynn 온거야 킬 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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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